두 분도 지금 빨리 요리 시작하셔야 돼요. 너무 떡볶이도 일찍 아니에요? 일찍 아닌가. 근데 여러분이 뭐 알으셔야 될 게요. 야외잖아요. 변수가 많아요. 그리고 물이 안 끓어요. 안 끓어요. 그렇죠. 물이 안 끓어요. 자,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관리하자. 뭐 시작을 하지 뭐. 맛있을까? 아 불안한데요.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? 바로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스파게티 맨 마지막으로 만든 거예요. 맨 마지막에? 이탈리아 요리 간단해요.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. 이거는 전통이에요, 전통. 이탈리아 말로 우리, 알덴테. sandbo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